4항 신문을 읽으면 상식이 풍부해져요. 들으십시오. 신문에 재미있는 기사라도 났어요? 아까부터 뭘 그렇게 열심히 봐요?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에 대한 기사가 났는데 그 사람은 아침 일과를 여러 종류의 신문을 읽는 것으로 시작한대요. 저같이 신문을 거의 안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사람도 있군요. 요즘 젊은 세대들은 신문을 많이 안 읽는데요. 신문을 읽으면 정보도 얻을 수 있고 상식도 풍부해져서 좋을 텐데요. 저는 신문을 안 보면 하루 일과 중에서 뭔가 빠뜨린 것 같아요. 그래서 리에 씨가 상식이 풍부하군요. 리에 씨는 호기심이 많은 사람인 게 틀림없어요. 맞아요. 저는 하루라도 신문을 안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주 궁금해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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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